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동 한국의 중국 땅을 달아줍니다 acquire Estados Unidos 중국 땅을 달아줍니다 중국 땅을 달아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해물찜 먹방! 레츠고! 레츠고! 가리비 와, 진짜 부드러워요 그치 예술 예술 고기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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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바삭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중국당면 투척 덜 익은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거 먹겠다 주문땀에 덜 익었어요 주문땀에 덜 익었어요 혼도 맛있네 혼도 맛있네요 더 익었어 혼도 맛있네요 사나이 짜장그래 음? 아삭아삭 꼬아자 꼬아자 먹방이 끝났습니다 자, 먹방이 끝났습니다 아쉬워요 조금 더 오래 삶았어야 했는데 잘못 삶았네요 아쉽습니다 그래도 양념이 되게 맛있어서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짱! 자,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